가장 먼저 치고 가셨습니다. 안 찬가요? 비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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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일단 많이 잘해요. 한 번도 이런 거 안 써요. 키고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일단 손을 들어보시고 키고 어떠세요? 떨립니다. 질문을 드릴게요. 잠시만요. 저 질문하고 싶어서 잠시만요. 오! 오! 네. 저만 입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첨가하십니다. 잠시만요. 네. 하이텍. MC 마이닝 팀. 네. 죄송합니다. 제가 사운드 못했어요. 자기요? 네.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자가 칭찬하게 해주시고요.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비닐을 정말 계속 써보겠네요. 저희 사이에서도 과연이 있었어요. 비닐가 지금 비닐을 쓰고 계신데 네. 저희가 들은 정보에 의하면 그 비닐 속에 감자 정수리 부분에 저 없어요. 진짜. 어린다임. 원형 탈모가 아니 지금 지혜성에서 어떻게 되는 거에요? 얼마 안 한다면 있으실까 하는데 그냥 해당해 주십시오. 원형 탈모인가 아닙니다.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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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세븐티로 치실. 아니요. 여기서 다시. 뵙소스. 아니요. 아.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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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븐틴 1월 셋째 출 TV MVP 투표에서 우리 민규 씨와 정말 강빙의 대결을 맛있게 탈락했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제 아프신가요? 제가 비해 보시죠! 네 아니야 아니야 이때 불러요 내가 불러요 제가 아프시고 내가 불러요 너무 힘들다 이거 너무 멋지네 진심으로 알려주세요 참음의 기회가 있다고 생각했고 그날 설사 기술만 한 번에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거죠 네 다음 장면 다음 장면 다음 장면 다음 장면